이 곡 진짜 오래됐는데 드디어 나오게 되네요 이번에 빈지노 씨랑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빈지노고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랩에게 극한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운드의 반응에서 음악으로 채울 줄 아는 보컬보다 어쩌면 더 그럴 것 같은 가사는 워낙에 잘 쓰지만 가사도 신선한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처음 하는 걸 걸어내고 빈지노 씨도 도와주시고 난키오빠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두 곡 중 한 곡을 제가 하게 됐어요 센 노래라고 저는 들었는데 얼마나 센지 과연 내가 참여만으로 더 센지 왜냐하면 저 약받았거든요 미네랄 약받고 미네랄 약받고 미네랄 때 빨리 약받았으니까 알아서 정말 대박 나고 우리 오빠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화이팅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무드로 가는 음악이거든요 여러분들 들을 때도 아 그냥 카톡이 저번에 양키 씨가 인기가 되게 많으시다고 처음 듣는데 새벽 막 작업하다고도 나오고 있어요? 아 지금 안 된다고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잘 된다는 게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르긴 한데 좋다 이렇게 뭔 줄 알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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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